상추의 효능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고기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상추 아삭아삭 씹히는 신선한 상추는 그야말로 싱그러움 자체입니다. 비타민과 무기질 보충에 좋은 채소랍니다. 체내 독소 제거, 상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배출이 어려운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소화 개선, 상추에는 식이섬유와 물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혈액순환 개선, 상추에는 비타민K와 철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면역력 강화, 상추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A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눈 건강 유지, 상추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피부 미용, 상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다. 특히, 상추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신경계 강화, 상추에는 비타민B6가 풍부하여 신경계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. 뼈 건강 유지, 상추에는 칼슘,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체중 조절, 상추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나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. 스트레스 완화, 상추에는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지금까지 상추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